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달라요 음식을 준비하셔서 수똩수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좀 작아서 먹기도 편하고 떡볶이가 소시지를 품었습니다 꽃을 피었습니다 만개했습니다 이게 웃음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느꼈네요 꾸준한 표정은 거만하고 차가운 느낌 거만하고 차가운 느낌 해본적이 없지만 거만함이라면 거만함이라면 혓바닥을 한 번 올려볼 수 있어요? 혓바닥을 한 번 올려볼 수 있어요? 응 귀엽다 좋아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갈 수 없게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우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아 한쪽만 올라갈 수 있을까 오케 굿뿍 찍각이 되겠 에!! 어차께 사진궂았습니다 Kant sak td 뽀뽀 자고 처음이네 처음 전 라구 찍으면서 이렇게 넣어본 것도 처음인데 느낌이sprout 다르네요 But I'll tell you what's been on my mind I find it hard to breathe I'm just standing 라이킹 좀 잡아주세요 얼음 한 번만 주세요 네 얼음? 아 어 오케이! 기분 좋다 누가 짐을 달아놨네요 엄청난 짐 한 손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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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한 번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노블레스 화보 촬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블레스 화보 촬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시도하지 않았었고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룩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일링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처음 시켜보는 스타일이어서 걱정도 많았었고 설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의 우주 나온 도정적인 이런 열정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나올 로그에서 화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